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저희들 환영해주시고 또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웃에 있는 교회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나가시고 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배우기 시작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컸을 때 제가 서울에 계신 조영기 목사님 닥터 초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확신을 얻고 성령의 세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리고 전업하고 시원에 내려서 정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어서 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교를 하고 시작을 할 때 내가 초청을 받아서 독일에 가서 3년을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36년째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면 장례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가난과 저주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돌보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또 어느 국가나 모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긴 나라는 잘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아이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밥 먹던 것도 그냥 아이들 주고 썩은 음식도 아이들에게 주고 좋은 것은 다 어른들, 노인들이 갖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인물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돌보자는 운동을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말레이시아에는 2,900만 명이 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15살 미만 아이들이 천만 명쯤 될 것입니다 많은 모든 교회가 그 10밀년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세계 여러 형제 교회들이 그 10밀년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크리스도 안에서 키워낸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뮤지컬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음악은 아이들의 문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또 축구나 운동도 아이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을 전부 연결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주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랜디가 예수님같이 생겼는지 예수님이 랜디가 생겼는지 I don't know. I don't know if Randy he looks like Jesus Christ I don't know if he does or not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배운 것처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뉴욕에 있는 팀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 14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And this is one of the last things that Jesus spoke 중요하게 주님은 마지막 말씀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And in the end he spoke of three things specifically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And even if I'm not there, don't worry 내가 여길 떠나서 아버지교로 가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I'm going to the Father but again, don't despair 두려워하지도 말라 Don't be scared 우리는 늘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And there's so many thoughts and things that we think about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도 And we call upon the Father as Father and we call upon the Father as Father the Lord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을 합니다 And we also worry quite a bit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If we call him Father 걱정을 하지 말든지 Either we don't worry 걱정을 하려거든 And if you do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You don't need to call him the Father 그는 아버지이신데 Because he is our Father 전문하신 분이시고 He is Almighty He is Almighty 주기동원을 외울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And when we learn the Lord's prayer we learn at this one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And the name of the Father and Son and the Holy Spirit 그리고 Nation 나라와 권세 authority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e complete authority is in the Lord's hands And the complete authority is in the Lord's hands And the complete authority is in the Lord's hands And Jesus lives forever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And He has everything And His power is His hands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He is our Father 아멘 안에 No Amen to that?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If you don't say Amen He says He's going to go on for a while 못 알아들어주라고 자꾸 말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뭐 여호와라든지 그런 이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가지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But He gave us a brand new name for Him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continuously said this repeatedly 125번이나 말씀하신 단어가 있는데 He says this 125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나로 말미압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시고 나로 말미압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자식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이런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하지 말던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저씨라고 부르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불러놓고 걱정하든지 그렇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만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부탁하셨는데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제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한 일을 원하여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안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여러분의 복사님을 만나 뵈을 때 이 교회 사진 이 디자인 설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와 있던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세계 지도자 수천명의 지도자들이 올 것인데 프린스 목사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세계 오신절 대회라 여기서 열립니다 아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놀래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아마 세계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큰 일을 꿈꾸십시오 이 건물은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와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에 엔트레스트가 있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뭘 시급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프라이어리티를 인식하면 그리고 그걸 이루어드리려면 거기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관심에 하나님과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나의 관심에 하나님과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에 하나님과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 인테레스트에다가 그분의 인테레스트를 가지라고 나의 몸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테레스트에 두면 그분이 준비하는 것을 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시급한 일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의 시작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 such as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읍니다 세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세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세계에 18만 5천만 명이라는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들을 사랑하고 숨길 필요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뭘 원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11년 어느 날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프리카를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와서 이 교회에 여러분 CCC를 보니까 여기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뮤지컬을 하려면 조명도 있어야 되고 사운드도 있어야 되고 칸솔도 있어야 되면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이 다 있어야 되고 모델라 있어야 되고 이 커튼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야만 그리고 아주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연기가 함께 맞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두 나라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는데 에티오피하고 하나는 탄자니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니까 2000년동안 크리스틴 국가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시에 남미에 축구를 가겠다는 계획이 쓰게 됩니다. 4주 동안에 남미의 두 나라와 아프리카의 두 나라와 남미의 네 개 나라를 거의 한 달 동안에 방문할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죠. 수백 명이 움직여야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계산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I'll sit back and watch.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If you want this to make it happen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I'll be obedient and follow.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걱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걱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백만불이 필요하고 You need one million dollars to make this come to fruition. 그리고 아이들 선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의 수백 명들이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의 수백 명들이 움직여야 되죠. And just to borrow one stadium rented is almost half a million dollars.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There's no possible way that this could have happened. 주님의 관심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But Jesus' heart is in the children. 주님의 마음이 늘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And the children's heart is always with the children. 주님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But this is something that Jesus wanted. 내가 할 테니 넌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And He said, you know, this is what I want. So I want you to just follow and watch. And so I was obedient and I followed. But there was one promise.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고 이러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And I wasn't going to run around. 그리고 기도하고 발표하고 That I was going to pray and to be able to minister 두 사람을 하나는 아프리카로 하나는 남미로 보내주세요. And I sent one person over to Africa and I sent the other one over to South America 두 주만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And I gave him two weeks 돌아와서 레포트를 해줬습니다. And they came back and they made a report. 남미의 사계국을 돌아왔는데 And he traveled to four nations in South America 다섯 운동장을 돈 한 푼 안 내고 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And they said that they would give five stadiums for free for the Lord. 1센트도 안 내고 They didn't even accept 1센트 그리고 National Champion을 경기에 보내주겠다고요. And they themselves said that they are going to send their own national teams to compete. National police, traffic police가 전 여행을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하고 And they also said that we would have police escorts to make sure we get places from place to place. 그래서 준비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And I knew that the Lord completed everything. 축구팀은 준비가 됐고 The soccer teams were prepared. The soccer teams were prepared. The soccer teams were prepared. The stadiums were prepared. 도대체 어떻게 수만 명을 아이들을 모으겠습니까? But then the question was How do I get all the children into the stadium? And there has to be a hundred thousand children to cover the stadium.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That's not an easy task. 아이들은 데려와야 되니까 You need to bring the children.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몫이라고 남겨드렸습니다. And then again we left it home to the Lord. 기도했습니다. We prayed.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보니까 We went to the stadiums.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데려왔는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I don't know what happened but the children were filled in the stadium. 그는 데마다 아이들이 가득 찼서 And everywhere we went The children were filled in the stadium. 한국에는 Christian 팀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And the Korean team that were praying 그리고 축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excited 하고 봤습니다. And they were excited to see the players The Christian players playing And they were just excited about this.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 시작합니다. And then they were proud to be Christians And to be able to proclaim their faith 왜냐하면 두 시간 동안 축구를 보고 Why? Because we saw soccer for two complete hours 두 시간 동안 찬성하고 기도하고 And in those two hours they prayed And they prayed And they prayed their prayers And because Jesus was there with us And because Jesus was there with us They were so thrilled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주 동안에 십만 명이 모여서 So, and in two weeks a million children were ministered to 100,000 children 100,000? Thank you Very wonderful.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엘사라브더러에 갔을 때는 And then when we went to 엘사하더더더 아이들이 모인 운동장에 나가 낙하산 이렇게 내리기로 했는데 열두 개를 이렇게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도저히 구름이 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캔슬됐습니다. 캔슬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가 올라가서 보니까 전도시가 구름으로 가려는데 그 운동장만 전부 구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두 개를 내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 군인들이 간접했기 때문에 알았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걸 사랑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떠났습니다.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4개국을 돌아가서 2주 동안 일을 마치고 우리는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저희 컨벤션 센터가 있었는데 이 컨벤션 센터는 이런 교회의 컨벤션 센터가 아니라 이슬람이 소유하고 있는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그 안이 얼마나 넓은지 이리로 300m고 저리로 300m니까 아이들을 무슨 재간으로 채울 것입니까? 여덟만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7만, 8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이 애들을 모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갔으면 이건 전대로 계약을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뒤에 앉았기로 약속을 했고 폴 권 집사님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는데 스페셜 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그 스페셜 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크냐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크냐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크냐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크냐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크냐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크냐고 예수님보다 더 크냐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았으면 아마 절대로 그건 안 했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걸 못 합니다 저런 큰 걸 여덟 번씩 공연하겠다는 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저런 큰 걸 여덟 번씩 공연하겠다는 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왔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Maga lull bless Hero 15,000명, 17,000명 나중에 드러날 데가 없이 다 찾습니다 이 팀들이 갔던 그 팀들인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없이도 일을 빼드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권집사님이 여기로 와 보고는 전화에서 everything is ready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완벽하고 그리고 스테이지도 멋있고 아주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고 스태프들은 아주 훌륭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아프리카 할 때는 가방을 120개 갖고 가는데 여기 오는 데는 12개 갖고 왔다는데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와서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드려야 되냐 왜 이렇게 많이 큰 게 필요하냐 왜 그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큰 신분이니까 하나님이 큰 일 하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만 명 아이들을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 공연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서 남매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축구 크리스틴 팀이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을 다시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홉 개 운동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월 달에 아홉 개 스테디엄을 조사해 다 컨트랙을 했어요 놀랍게도 일불도 안 내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주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실 것이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 나라에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끌어들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9개 운동장은요 이걸 채운다는 것은 30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30만 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우리가 이걸 또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은 석 달밖에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가서 준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년 1월 달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방에는 교회들이 다 움직여서 그 아이들을 전부 데려왔습니다 하는 데만 아이들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기쁨으로 축구 구경을 했습니다 아홉 개 운동장이요 30만 명이 모였는데 놀라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시급한 게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시급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다음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지옥을 위해서 전 동남아시아와 세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남매에 낳습니다 아홉 개 운동장을 돌아보니까 다른 데마다 지워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만 명이 모였으며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에서도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에서도 수도 까라카스에서 거기는 사회주의 각 국가이며 사회주의 소셜 가브로 도시 수도에서 3만 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돈이 오셨습니다 국영방송이 방송을 중계방송했습니다 아홉 개 운동장의 경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1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돈이 오셨습니다 적어도 80만 분이 들어야 되는데 애들에게 1불짜리 선물 하나 주려고 해도 30만 분이 필요하고 비행기를 타는 일이 되고 18번을 다 움직여야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300명이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자야 되니까 300명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80만 분인데 8만 분도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1월 15일날 가야 되는데 예 12월 말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He started a miracle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지 I don't know if He told people directly to say 나는 돈 얘기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 I don't really say anything about the donation of money 근데 헌금 박스에 1만 불짜리가 5개가 이름 없이 들어갔습니다 But in the offering cup 5 people gave anonymously 10,000 dollars each 어떤 사람은 20만 불 체크를 냈습니다 1달에 10만 불 체크를 냈습니다 The next time there was a 100,000 어떤 분은 5만 불 캐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90,000 달러를 트랜스퍼 3주 동안에 60만 불이 들어오고 600,000 경인들이 헌금해서 80만 불을 2주 동안에 1달 동안에 다 쓰고 돌아오니까 5,000 불이 남았습니다 And when we came back We did the accounting We had 5,000 dollars left over And so we donated back to church Hallelujah! Hallelujah! 여러분이 돌아오는 주일에 이 일을 맞추는 debt-free program 헌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So I heard that you guys are going to have a special program Obviously it's entitled to be debt-free And He is talking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He is talking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If you are obedient That the Lord's work will come to fruition And to do greater work And to take the burdens on your shoulders And drop those in And to have that portrait The beautiful thing of the beast To do greater works And to start the work And to start the work For Jesus Amen Amen 여러분이 박수하고 Amen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못 믿는데 I don't believe that you really truly believe with the applauses and the amens 이 영상만 한번 보면 Sing is believing 이라고 했는데 But they say the phrase in English It's Sing is believing 그냥 수 분 동안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9개 운동자님 9 stadiums 30만 명 300,000 아이들이 왔으십시오 청폭기 하나님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They've received the grace of God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It's the Lord's work that He's being done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We didn't do anything It was the Lord's work 순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All we were obedient 순정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If you are obedient now You can do great works in the Lord You can do great works in the Lord Yes Halftime에 선수들이 있으심을 찬냕합니다 So in the halftime the players didn't go back into warm up They stayed on the field They came, craziness Process ing And they saw the professional soccer players dove into third story 아이들이 축구장에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축구장에 초청했습니다. 무료로 초청해서 선물을 주고 주의 경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의 축제였으면 아이들은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 마음속에 가진 예수님의 이미지가 영원히 함께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콜롬비아인이나 세계 축구장에서 치만둘이 오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예수 크리스도에 영접했습니다. 올림픽처럼 피파에서 랜프리를 보내주고 그리고 국기를 개양하고 아이들은 기독교 행사를 참여하는 걸 전하셨을 때 아마 예수님의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풍랑을 인도하고 로컬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전국을 움직이는 일이 이 행사가 나라의 전체를 쉐킹하는 그런 충격과 임팩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나라의 전체를 쉐킹하는 그런 충격과 어느 날 말레이시아에 갈라루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도 올 겁니다. We're going to see something happening here. 할렐루야! 수글동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부의 관료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주었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키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And they realized that the next generation in order to fulfill our future is to fill the with the children 교회 신호자들이 모여서 and to gather together in the strength of all the congregation and to be able to have the unification of the reason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려고 했을 때 수고 있습니다. And to do the work and to raise these children 우리가 골을 넣어도 행복해하고 우리가 골을 먹으면 더 행복해하고 우리가 골을 먹으면 더 행복해하고 And if we got and if they gave us a medal we were still happy more than happy about that too. And they all had uniforms that they gave And they all had And after the turning 하늘에는 축포가 터지고 And there was fireworks up in the sky 심어 온 동안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 산란한 그런 영상이 보여졌습니다. And they saw a beautiful picture of the fireworks that 15 minutes after the show lighting up the skies And the end was in the Ecuador And the end was in the Ecuador And the end And to give them hope And to give them hope And to give them the faith that they can't make a accomplishment And to be able to be proud of their church 예수 믿는 것은 찬스러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프린스 목사님들